안녕하세요 문방구 아들입니다 오늘부터 만화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만화 그냥 길지 않은거 짧은걸로 그림을 잘 그리진 않는데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재미있을지는 장담못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제 첫 작품은 제목이 바로 바로 용과 복권입니다 보통 다들 돼지꿈 꾸시고 복권을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용을 용 꿈을 꾸고 복권을 한번 산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꿈을 많이 안꿉니다 꿈을 안꾸는게 오히려 숙련에 좋다고 하는데요 푹 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날은 조금 제가 피곤했는지 숙련에 들진 못하고 잠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보이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저 뒤에 있는 것들이 쌓여져 있는게 자동차 자동차 폐차장 이거든요 쓰레기장 이라고 해도 어울릴듯 한 잡동사이가 막 쌓여져 있는 그런 공터에 저 뒤에 있는 건 뒷산이고요 뭐 이런 데가 좀 흔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 주변에도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런 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봐가지고 꿈에 나타났나봐요 근데 좀 희한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그 그 그곳에 큰 공터에 운동장 만한 곳에 사람 키만한 커다란 드럼통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제가 그 커다란 드럼통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폭력적이진 않는데 희한하게 제가 발로 그 커다란 드럼통을 차버리더라고요 걸리적거렸는지 아니면 속안의 내용물이 궁금했는지 발로 차게 됐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무지한게 들어있는지 드럼통이 멀리 날아가진 않고 제 옆에 탁 하고 쓰러지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열리더니 그 안에서 무시무시한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제 꿈속에서 기억나는 거는 커다란 뱀 같은게 특히 저 코브라 마냥 등에 이 둥그런게 기억이 남더라구요 지금 봐서는 좀 뱀 코브라 처럼 생겨가지고 뱀 꿈을 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뱀도 좀 뱀꿈도 나쁘진 않은데 한동안 제가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하다가 직장에 출근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왠지 좀 이렇게 커다란 뱀이 흔치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뭐 구렁이 뭐 아나콘다 그런 거는 아주 큰 뱀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커서 뱀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돼지 꿈이라든지 뭐 이상한 좋은 꿈을 꾸면은 복권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물 꿈 꿈 만이 아니라 기분 좋은 꿈을 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복권 먼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나더러 복권을 사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 동물은 도대체 무슨 동물이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동물을 뱀이 나오는 꿈이라고 검색을 해야되나 뭐 여러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크기가 너무 크고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코브라처럼 코브라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용 같기도 한거에요 어 사실은 용 꿈이라고 믿고 싶어지더라구요 왜냐면은 용 꿈꾸고 복권 긁으면은 당첨될 것 같으니까 저는 5천원짜리 한 두세 번 뭐 그 정도밖에 당첨된 적이 없어서 어 좀 뭐 3,4등이라도 1등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꿈 덕분에 복권을 한번 긁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들어가서 로또 한장을 샀습니다 로또 로또 많이 안사요 3,4년전에 잠깐 반짝 샀던 기억이 있는데 평생 로또를 많이 사보지 않다 보니까 로또 뭐 한줄에 천원 하나요 가격도 잘 모르겠네요 암튼 참 좋은 꿈 뭐처럼 꿔 가지고 로또 사고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막 바라보면서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등되면 뭘 해야되나 집을 사야되나 차를 사야되나 내 인생에 그럴 일이 있을까 하고 좋은 생각 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로또를 많이 사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로또를 사놓고 망각해 버리는 거죠 뭐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어디에다가 둔지를 모르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제가 꼼꼼한 편이라서 잘 그런걸 보관 을 하는 편인데 너무 진짜 오랜만에 로또를 사다보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살게 된거죠 그래도 로또 사놓고 나서 한동안은 참 음 음 음 기분이 좋았어요 음 그걸로 만족 을 하는거죠 어쩔 수가 없죠 결국은 어 로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지껏 음 찾지도 못했고요 솔직히 뭐 그게 1등 당첨될 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어 좀 아쉬운건 없는데 궁금하긴 해요 몇 등에 당첨됐을까 그 꿈이 진짜 어 당첨이 되게 해줬을까 그런 점이 많이 궁금해요 네 결국은 음 그 복권은 잊혀지게 됐고 한가지 어 배운 교훈은 어 쓸데없이 로또라든지 그런 복권 그 사지 말고 어 돈을 좀 아껴야겠다 어 요즘엔 또 비트코인 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복권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거에 운이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데에 돈 투자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뻔한 교훈이지만은 음 소비를 줄이자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혹시나 모르지만 제가 어 분실한 로또를 주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만약에 말입니다 주으신 분 진짜 어 제 행운의 복권 받으시고 큰 돈 당첨되셔서 좋은 일 생기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 내용이 참 허무하죠 예 오늘 얘기는 여기가 끝이구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짜임새 있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재미없는 만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